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. 동영상과 방송 점수, 팬 사전 득표 점수입니다. 여기에 승방송 중 집계된 실시간 앱 득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엔하이픈 축하합니다. 네 더쇼 초이스 엔하이픈 소감 들어볼게요. 아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빌리프랩의 김태호 부대표님, 최현영 부대표님을 그리고 방시혁 의장님을 포함한 우리 빌리프랩 임직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